성경 1년 1독 오늘 또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예화 없이도 성경 이야기 충분히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요절주의,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엽기 22장에서 24장의 통숙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엘리바스는 엽이 짓지 않은 죄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엽을 죄인으로 호도합니다. 둘째 엘리바스는 엽이 조롱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셋째 엽은 인내하며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넷째 엽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향하여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다섯째 엽은 자신이 부자였을 때에 잘 보지 못했던 현실을 체험합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일련일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엽기 22장에서 24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 137일 엽기 22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시미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닥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 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지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받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며마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교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근데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이를 멀리하리라. 내 보아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아가 되시며 내게 고교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오.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엽기 23장. 엽이 대답하여 유리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웁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야.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 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신다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엽기 24장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나를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낙위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가고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락이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배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이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잡으므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탐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지지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히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화를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들이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자 누구랴. 오늘 우리는 욕기 22장에서 24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욕과 새 친구들의 마지막 논쟁이 시작됩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논리적 타당성을 위해 욕이 행하지 않은 죄악까지 추측하며 거짓말을 서심치 않았습니다.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않으며 출인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고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는 등 당시 부자들이 저질렀을 법한 죄를 욕의 죄라며 나혈했습니다. 사실 욕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은 엘리바스의 말을 들으며 자신의 지난 날을 회상해봅니다. 그리고 부자였을 때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현실을 이제 가난하고 병든 자신의 처지에서 세상의 죄악들을 처절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고난 중에 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욕은 악인은 결국 멸망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